안녕하세요. 완도사입니다. 자연삼미너 포토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존복이 굉장히 저렴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보성 뻘락지는 가격이 저렴하고 있고요. 무한 뻘락지도 진짜 많이 저렴한 상태입니다. 대박 소식입니다. 제가 오늘 경매 받은 중갈치입니다. 사이즈도 좋고요. 물이 너무나 좋고 있습니다. 보시면 손도가 너무 좋죠? 안짝반짝반짝 빛납니다. 오늘 정말 좋은 걸로 경매 받은 중갈치입니다. 세티버칼칼전 사이즈가 굉장히 좋고요. 어제 반상자 36마리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금액 대비 정말 좋은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풀치인데요. 한 상자에 팔만한 반상자 45,000원입니다. 그리고 75미 왕특대도 판매하고 있는데요. 참조기인데요. 10마리, 25마리 이렇게 판매합니다. 금태 특대 사이즈입니다. 오늘 금태가 좀 더 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경매 받았습니다.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너무 좋죠? 너무너무 좋은 금태 특대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금태 중 사이즈입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죠? 속샷은 좀 더 잦지만 그래도 오늘 사이즈 좋은 걸로 경매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박 소식입니다. 오늘 자랭이 병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요. 어제보다 어마어마하게 금액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2kg 2만원, 4분의 1상자 3만원, 반상자 5만원대입니다. 그리고 바라 참가잠입니다. 8분의 1상자고요. 4분의 1상자씩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 굉장히 좋게 나온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미 참가잠이고요.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죠? 그만큼 사이즈 좋은 걸로 경매 받은 20미 참가잠입니다. 가보증어도 경매 받았습니다. 속샷은 좀 절지만 그래도 정말 맛있는 가보증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30미 병어도 경매를 받고 있고요.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30미 병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0미 참담도 계속적으로 경매를 받는데요. 5마리, 10마리, 20마리 한 상자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좋은 거 경매 받았고요. 준치도 경매 받았습니다. 5마리 5만5천원, 10마리 10만원씩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통영 멍게살도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홍합살 진짜 계속적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철하면 바지락살입니다. 너무나 맛있는 바지락살이 너무나 맛있습니다. 국내산 홍어모침이고요. 제로사 국내산이고요. 홍가리미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멍게고요. 이거는 통으로 멍게가 나가고 자연산 해삼입니다. 그 다음에 자연산 뿔서라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젓이죠. 이제 김치 당글식이죠. 육젓도 판매하고 있고요. 멸치 액젓 까나... 멸치젓 판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즐거운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만 일을 하면 이제 내일부터 주말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조금씩 안강망비해서 조기를 잡고 있는데 조기를 많이 못 잡고 있습니다. 고객님들이 도대체 바라조기는 언제 정도 들어오냐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근데 조기를 못 잡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이요. 제가 오늘 사이즈 좋고요. 손도 좋은 중갈치 경매를 받았습니다. 정말 사이즈 좋은 중갈치고요. 보시면은 저희 먹갈치 경매를 받을 때 정말 좋은 거 받아요. 왜냐하면은 그만큼 저희 단골도 많고 그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좋은 걸로 경매를 받기 때문에 받으시면 정말 만족을 많이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물이 너무나 좋은 중갈치고요. 오늘 보시면 곳곳에 사시미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손도가 너무 좋죠. 오늘도 손도 좋고 사이즈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5마리 27,000원, 10마리 43,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참 사시미 참돔은요. 뭐가 있냐면 딱 후라이팬을 구워먹기 알맞은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라이팬을 딱 넣어가지고 구워드시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만큼 사시미 참돔 받는 분들이 왜 좋아하냐면 그만큼 맛있고요. 구워먹기 딱 알맞은 사이즈다 보니까 딱 알맞은 사이즈니까 딱 집에서 구워드시기 좋습니다. 그만큼 제가 사시미 참돔을 굉장히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사시미 참돔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곳곳에 자랭이 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자랭이 병어도 어제보다 엄청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참돔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렇게 금태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 오늘 대박인 게요. 30미 농호예요. 농호가요. 굉장히 저렴해요. 저번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번에 10만원에 판매했어요. 15,000원에 떨어졌거든요. 정말 좋은 가격의 농호를 경매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참돔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오늘 그만큼 참돔이 많이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참돔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집에서 딱 구워먹기 알맞는 사시미 참돔도 경매를 받아서 보내드리니까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사시미 참돔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한 4천 상처 나왔잖아요.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나왔고 자랭이 병어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량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받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자랭이 병어도 굉장히 저렴해진 상태고요. 그 다음에 금태 중 사이즈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금태도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금태 좋아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금태 중 사이즈도 좋은 가격이 받았고요. 여기 보시면 금태 특태 사이즈잖아요. 손도가 굉장히 좋아요. 오늘 저희도 금태 특태 사이즈도 경매를 받았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금태 좋아하신 분들은 꼭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자랭의 봉어도 모습이 보였고 여기 곳곳에 농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농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오늘 농어 가격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돔은요.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사시미 참돔이 가장 맛있는 것 같습니다. 살도 두툼하고 너무 올라가 버리면 참돔이 좀 뭐랄까 퍽퍽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바자미도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참바자미 좋아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참바자미를 기름 듬뿍 넣어야 맛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기름 듬뿍 넣어가지고 구워 먹거나 튀겨 먹으면 너무나 맛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참바자미 같은 경우는 튀겨서 먹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야 두툼하고 그래야 그 참바자미의 살결이 너무나 맛있기 때문에 부드럽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뭐랄까 전체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왔고요. 자랭이 병어도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적으로 목포 목깔치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목포 목깔치가 굉장히 많이 나온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마리갈치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병어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도 병어 32병어 경매를 받았고요. 병어 좋아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세요. 그만큼 맛있는 병어다 보니까 조림에 드시거나 새콧이 드셔도 정말 맛있기 때문에 꼭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풀치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 새끼 목깔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건강 항상 챙기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